젊은 한인 목회자 양성을 위한 대학발전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오늘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목회자들과 한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학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장학기금 1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특별히 미주 교회를 얘기하면 젊은 목회자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학발전위원회는 미주 지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와 평신도 한국과 남가주 동문으로 조성된 70여 명이 젊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클레어몬특 신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정장이란 처음 표정은 오는 22일 내년 cries 이는 24일에 15일 세모의 승교가 무너진 무너진 보눈부특 신학대학원 입학원구 longe